죽고서 어린 시절 맞추기 재밌겠다 메시야 이게? 아닌데 메시야 눈이 눈 호날두라고? 맞네 호날두네 호날두네 모르겠다 잘생긴네 백험이라고? 흑백이면은 디발라는 아니야 디발라 아닌데 오히려 백험 쪽에 가깝지 않나? 잘생겼어 흑백이고 잘생긴 거에 백험을 마운트요 어디가 마운트야 저게? 진짜 아예 몰랐다 옛날 얼굴이 아예 없는데? 와포드 유스? 오이씨 트로이디니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저 그래 오히려 싼초 쪽 아니야? 디니는 이렇게 안생겨 싼초네 그래 디니는 아니야 디니는 더 우락부락이지 어 어려워 누구지? 벤탄쿠룸가? 우두기? 아 엔드와타르요? 아 그런 거기도 하다 난 손흥민으로 찍어볼게 어 손흥민이네 어 어 어 바로 딱 오는 아 요리스다 요리스다 맞지? 존나 요리스같이 생겼는데요? 맞지? 여러분 요리스 하니까 요리스같지? 벨기에다 안더레이트 맞나? 벨기에 그건데? 그면의 클레망스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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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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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다 클레망스 바젤 스위스 자카는 아닌데 샤키리? 샤키리는 약간 몸이 더 라키티치? 아 라키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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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뉴스였을걸? 어 크로아티아 스위스 보스니아 이렇게 삼중국적이네 오 되게 많이 봤는데 헬앤벤 헬앤벤이면은 지엣이라고? 어? 그러네 이게 익숙하지가않다 긴 머리니까 되게 익숙한 어 되게 익숙한 아이고 아이고 사진이 이렇게 어엿하게 달았어 아 덕배가 아니라 퍼브라이너 나 나홀로집에 나오기 준비했네요 되게 익숙한 얼굴인데 루카쿠? 아니 루카쿠는 아닌데 추아맨이요? 그쪽인가? 추아맨이쪽인가? 야야투레 순라이필립스 시티 하늘색 같아요 아 근데 시티 뉴스인가? 딱 답보면은 아 개였구나 할 것 같은데 추아맨이? 추아맨이 해볼게요 아 추아맨이네 생각보다 바르셀로나 개 잘생겼다 잘생겼는데요? 어? 그 가비야? 로베르토야? 보안이야? 나도 보안, 보안 아니야? 보안 같은데 만.. 어 근데 충격적인데 또 맞네 얼굴이 있어 여러분 뭐 어쩌다야 하하하하하하 축구를 열심히 하면은 잘생겼잖아 어? 되게 옛날 사진이네? 앙리? 에투야? 루카쿠는 아닌 것 같은데 홀란드 같아요 뭐 이게 홀란드야 귀가 앙리 아니에요? 귀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뭐가 귀가 눈도 뭔가 앙리같이 생겼는데 다 답이 다른 거 보니까 내가 앙리를 해봐야겠어 아 이게 우리가 털 때문에 몰랐는데 턱이 좀 오목하네 턱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어 잘 보니까 턱이 오목 오목톡이네 오목톡 이 눈 이 눈 익숙한데 아센시오야? 하킴이 아킴이네 하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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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바다 실바 형님 얼굴이 그대로 오시네 아니 어릴 때부터 센터백 몸이네 하킴 센터백 어 어 어 우와 야 어린데 이게 뭔가 체형이 딱 다져져 있어 약간 제길셔 이쪽 아냐? 오원? 풀리식? 아 스파이더맨이니까 약간 미국 문화잖아요 아 풀리식이네 몸이 딱 다 부졌다 미국 감성이네 미국 감성 아약스 유스 약간 밤더비크 개 아닌가? 밤더비크? 밤더비크? 완전 머리 백색이면 밤더비크인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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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표정이 왜이네 바르셀로나 토미야스라고? 토미야스가 이 얼굴이야? 그러니까 우선 감성은 일본이야 사진이 한국은 아닌 것 같아 일본의 바르셀로나 학원 뭐 이런 데 아닌가? 토미야스 해볼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맞네 전혀 그 얼굴 구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라 해도 모방한 코만 좀 닮았는데 어? 마르포이? 메질이라고요? 메질 아닌 것 같은데 아 크바라첼리아 메쉬라고? 메쉬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메쉬는 우리가 많이 봤는데 메쉬의 기운이 안 느껴져요 흡이차 느낌인데 조지아 왕 그러니까 흡이차 느낌이다 어? 지금은 저 구강구조가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입 가리면은 네덜란드 느낌이야 난 스페인 느낌 나거든요 피케야? 눈이 피케인데? 어 눈이 피케다 다니올모였고요 어 걔도 스페인 맞췄다 되게 익숙한데 아 걔다 오른쪽 폴백 아니야 룬이 아니야 트리피어 그렇지 트리피어 아 룬이 아님 트리피어인거 어 트리피어가 얼굴이 조금 좌우로 좀 이게 딱 있단 말이야 그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어 야오 이 꽃미남 누구? 에이티 왕자님 누구? 토레스 아닌거 같은데 모라타 모라타 아닌거 같은데 맞네 얼굴이 모라타였어 이거는 근데 얼굴이 딱 그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어릴때도 아니고 독일사람 느낌이에요 로이스 세르지요? 세르지 해볼까 그냥? 아니야 스페인쪽 아닌거 같아 스페인어라고요? 아 푸트로 스페인쪽이야 그러면 전혀 모르겠네 그냥 아까 세르지 로베르트 해볼까요? 그냥 아니 전혀 있는거 같기도 한데 모르겠다 아 이거는 좀 어렵다 아약스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블린트? 블린트 아빠가 그 아약스 또 그거잖아 아약스에서 아빠 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맞죠? 아약스에서 아빠 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누구세요? 포항 스틸러스 출신이네 풍기 사무엘 아닌가요? 비니시우스라고? 코가 비니시우스다 비니시우스 찍어볼게요 약간 눈도 지금은 눈두덩이가 좀 뭐가 쌓였다고 했나? 코가 비니시우스야 이거는 누구지? 리네커? 네빌? 마스체라나? 암바스텟? 완전 옛날로 가네요 여러분 여러분 아예 모르네? 이거는 완전 갈린다 리네커 해볼게요 캐파네 아 캐파 맞아요 캐파 오 캐파 맞네 캐파구나 뭐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더리우트에요? 아 맞네 더리우트 눈인데 약간 김민재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더리우트 눈이야 눈이 뭔가 얼굴이 아예 다른데 분위기가 있어 더리우트 금발인가? 아니 이걸 보면 금발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네요 어 뭐야 더리우트 얘기하니까 김민재 얘기하니까 나왔어 어 뭐야 바로 나오네 이게 어 어디서 봤어 아 마르코스다 마르코스 알론소 같아 나 카카라고 생각하는데 마르코스 알론소 얼굴인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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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개다 베르나라고? 아 베르나네? 나 개인 줄 알았어 내 꼴로운 그 아스날 선수 누구냐 아르샤빈인 줄 알았어 어 아르샤빈 같기도 했죠 근데 느낌이 아우 이거 재밌네 이거 다시 어 아까 뭐였지?